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팽이보색 맨날은 깻잎 너무 맛있어 후... trabalho 깜짝없이 보호박 뜨끈 바삭한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아삭아삭 패키 시작! 치즈볼 너무 맛있어 고구마 고춧가루 치즈볼 막막막막막 팝핑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고소해요 손에 간장 간장 입안에 입안에 한입 입안에 입안에 입안이 도착했어요 바삭바삭 오잉 오독 오독 이번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